우리들이 지금 출입 통제를 하잖아? 이게 말이 돼! 아, 이것 보세요. 당신들한테 출입 통제 권한이 어디 있습니까? 여긴 당신들도 일하지만 우리들도 일하는 데입니다. 누가 통제하라 그랬어요? 당신의 소장 어디 있습니까? 소장? 왜? 난 소장이 아니라 나 같은 사람 말은 못 들어준다, 이거야? 아! 그런 게 아니라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런 생태가 어디 있습니까? 소장님 불러주세요. 소장이랑 얘기하겠습니다. 다 소장님이 시켜서 한 일이니까. 가쇼. 못 갑니다. 여기는 우리 현장이에요. 말 조심하세요. 말 조심은 너 나야, 이 자식아. 이 엄마랑 말 잘해 합시다. 너 뭐야? 야, 이거 경비 불러, 경비. 경비를 왜 불러? 붙잡자! 놈 불려야씨! 틀려야ku! reg나세요! 네! 한글자막 by 한효주